다이어트할 때는 물 마실 힘도 없다? 물만 구우면 오케이! 물만 넣어 간편하게 배는 든든하게!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와 함께하는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를 구매한 애터미를 사랑하는 전국민 누나! 애터미와 함께 다이어트하고 상급받고 해외여행도 가자!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 구매 시 이벤트 참가 1년 번호 획득! 체중 측정을 통한 몸무게 체크! 이벤트 페이지로 참가 신청 접수! 애터미 제품과 운동 영상을 활용해 다이어트! 8주 후 체지방을 재측정하여 결과 접수 및 최상! 총 1억원 상당의 상금! 달릴 때마다 살도 빼고 기부도 한다! 매일마다 웹사이트 접속해서 참가자들의 순위와 내순이 확인하기! 다이어트에 필요한 정보도 얻고! 다이어트에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 톡하기! 이제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 안 하면 간편하게 다이어트 준비 끝!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와 함께하는 애터미 슬림바디 챌린지!